대기를 잘 찾아주신 이편미님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선생님. 다음 보실 가수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로서 발동하시다가 이제 가수로서 새로운 삶을 영역해서 나오신 가수 박규정 씨를 보시겠습니다. 큰 박수 주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박수, 박수, 박수입니다. 울려가 그 저절로 착장해 주옵소서 단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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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닿지 못해 내 앞을 못해 남아가 있었더라도 단순, 단순, 불닿지 못해 내 앞을 못해 남아가 있었더라도 내 앞을 못해 남아가 있었더라도 내 앞을 못해 남아가 있었더라도 남은 인생을 살아 버렸다 내 앞을 못해 남아가 있었더라도 남은 인생을 살아 버렸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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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 대박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...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